아 진짜요 주시는 게 그럴 리가요 예 뭐 주시면 되겠네요 뭘 드려야 되죠 제가 주주시잖아요 주주 네 제가 주주인데 주주한테 함부로 아 아 아 아 아 아 굉장히 초조해 보이셔서 아 그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뭔가 올 것 같아서 그래 네 그러면 기다릴래요 아茶잉 많이 from THE AND THE Fiza a jako ملاء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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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fertilizer 우리 주주들.. 우리 주주들 smile 사이블부터 하면 결정해 부당 사인부터 하고 선착쇼 에이바이피 한번 봅시다 여기 이따 넣어놓을게요 이게 뭐예요? 빨리 저거 같이 옮겨줘 이런 모습 보여줘야 돼 선배님인데 빨리 옮겨줘야지 빨리 같이 가서 옮겨줘 옮겨줘 빨리 가서 이런 거 인기 끌어 이게 로맨티스트야 빨리 가서 옮겨줘 자 고마워 유지님의 서류를 거기 뺏을 수가 있어요 에이바이피 짱이야 고마워 짱이야 고마워 뭘 해드리면 될까요? 아나운서님? 네 아나운서님 아나운서님 뭘 해드리면 돼? 박선영으로 살해 지질까 봐? 박선영 형 박선영 아나운서님 선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어 그 형 좋아하는데 영 영원히 응원할게요 영원히 응원할게요 응원이다 아 정말 너는 얼굴이 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은 아직은 아직 안 드셨어요? 그럼 뭐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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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때문에 나 혼자서 너무 힘들었어 잠깐만 나 알겠어요 두 분이 다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식사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 먹을지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왜 이렇게 눈을 왜 미치겠는데 눈에 웃음이 달려있는 거지 눈에서 빨리 버려 네 안녕 안녕하세요 선영아 여기 아나운서님 여기 아나운서님 여기 아나운서님 우리 형 우리 형 어디 갔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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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빠 파란 팀이셨거든요 네 선영아 너 그름나 삐친다 왜 선영이 형 하자 하자 앉아 아니 그냥 아니 봤을때는 우리가 아우 수업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거 잘 알고 못하셨는지 누가 눈 웃음치지 않을까 순리대로 진심으로 대했냐 아 정말요? 누가 진심으로 대했냐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 진심으로 누가 대했냐 진심이면 진짜 우린데요 그렇죠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받으시고 저 오늘 너무 반가워서 잠깐만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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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아이고 봐요 와 이게 정말 야 마지막으로 가실 거예요 역시 정말 아 정말 예정이 아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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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말씀하지 마세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드라마 잘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 하시고 있고 네네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제 형 안녕하세요 승용이 형 되게 또 알지 까칠하다 어 어휴 승민이 형 어휴 어휴 네 어휴 안녕하세요 잘 보겠습니다. 일단 잘부터 봐주십쇼. 아 저기 얼마나 저 그동안 여행이 뭐 저 식비더피들 매주 정말 즐겁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지수진 형이 아까 식비빅 까칠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팀이 맛있겠다. 딸기맛이 됐다고 했습니다. 형님. 형님 안녕하세요. 저 인기가요 충분히 있었어요. 내가 인기가요 때 지효씨가 아이씨였어요. 그럼 두 분이서 잠깐 인기가요 얘기 나누신 거야. 우리 잠깐 바꿀 수는 얘기죠. 제가 드라마에서 가난 상속자가 되게 거지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만큼은 상동여가 되고 싶습니다. 형님. 아이고. 디디요 디디요. 우리 형님이 자기. 신경생이. 됐어요. 어휴 형. 아휴 얼굴 좋아 보이네 형님. 아휴. 야. 잘 보이네 형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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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